얘들아 촬영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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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루와 이루와 동갑아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기와 저기 이루와 내가 누릴거에요 이루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집사가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오늘 해볼 촬영은 무엇이냐 저기와 저희 아이들이 탄산수를 먹어볼건데 우리 아이들은 과연 탄산수를 먹었을때 고양이와 강아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찍어볼거거든요 그럼 준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준비됐니? 오늘 다 제각각으로 놀고있는데? 에이 만조리 귀여워 만조리가 뭐야? 이거 뭐에요? 반초라 이거 뭐야? 관심 없어? 오! 새빼리 먹어! 오! 새빼리 먹어! 새빼라! 새빼라! 이게 무슨 맛이야? 반초리? 이거 뭘까? 뭐지? 뭐지? 탄산수? 아니 여기 다 먹을거야 야 얘들아 저기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한개 더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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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초라 좀 잘라주세요 반초라 너 거울줄 담근다 되게 과연 반초리 담근다 반초리 담근어 귀여워 반초리 대단한데? 다 흘리고 야 반초라 다른 아이들은 도전하네 뭐지? 먹을 수 있어? 지금 먹을 거 아까 고민하는 거 같은데 먹고 싶은데 탄산 때문에 못 먹고 있어 반초리가 뭐야? 반초리 먹어봐 반초리 진짜 잘 가져간다 반초리 표정이 좀 안 좋은 거 같은데 반초리 새빌에게 있는 간식 오 잘 마시는데? 우와 반초리 그래 이렇게 반초리처럼 용기가 있어야 먹을 수 있다니까 얘들아 응? 이상해 반초리 잘 먹을 거야 반초리 못 먹겠어 귀여워 귀여워 이제 못 먹겠나봐 보노마 이거 천천히 냠냠 자 자 자 맛은 느껴지니? 야 손가락으로 주니까 먹고 이거는 왜 관심이 없냐고 오 안 먹어 안 먹어 간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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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름이 이제 관심 보이는 거야? 어? 아 놀랐어 보름이 뭔가 이상했어 범두 이리 엄마 보름이 이거 어때? 한 사발에 할래? 도망가는 거야? 싫어 이제? 짠 니 좋아하는 라면 있잖아 미안하다 네 저희 이제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은 탄사주가 몸에 안 받는 것 같아 입맛을 좀 베렸으니까 다시 입맛을 돋아줘야겠죠 우리 고생한 반초리 해보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반초리 하고 도망갈까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짠 끝 끝